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진영에서는 정청래가 쿠테타를 일으킨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정당을 비판하는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언론입니다 언론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인들이나 검사, 법원 잘못해도 국민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려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팩트 뉴스를 또 팩트 보도를 보고 들으셔야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진 않을 텐데 대한민국 정치인은요 뭐 슬슬 망가졌지만 이게 보면은 좌경화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완전히 그냥 국민 알기를 뭘로 보고 그냥 뭐 날조 보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시인하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요만큼 받을 것을 이거를 은폐하고 덮으려고 자꾸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날조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지금이 와서는 주체할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애다 모르겠다 계속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들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김영철 검사청문회가 열린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이 보통 사안입니까 여러분 국민이 선택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된 대통령을 물론 과반이든 뭐든 잘못됐으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누구든 간에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맞죠 하지만 증거를 조작해서 구속을 시키고 현재까지도 채소원 씨는 8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8년 동안 증거들이 다 밝혀졌죠 과학적 포렌식을 비롯해서 필적 감정을 통한 SK 신규계약서 위조 CCTV 등등등 법원의 판결문 장시호의 위증 엄청나게 많은 위증들이 조작들이 밝혀졌는데 그거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밝히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결론적으로 법사위위원들은 범죄를 은폐했죠 그래도 과거 같으면 의혹을 갖고 발로 뛰고 팩트체크를 하고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조작 증거들이 다 밝혀졌는데도 또 채소원 씨가 옥중에서 김영철에 대한 모의 위증 장시호에 대한 위증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밝히겠다 그런데 단 한 줄의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할 만한 조그마한 건덕지 예를 들면 채소원 씨의 딸인 정유라가 우리 엄마 침해입니다 이런 것들 핵심 증인의 신뢰를 식립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기사들만 주구장창 쓰죠 지금도 어쨌든 엄청난 국민들의 반발이 있고 민주진영이나 보수진영에서도 메이저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조작 증거들을 막 방송을 해요 그런데도 눈 하나 끔적 안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존먹고 있는 망치고 있는 인간들이 정치인들 조작 검사들도 있지만 이거를 은폐해주려고 앞에서 최전방에서 홍의병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조작 언론들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돼요 김영철 검사 청문회 핵심 증인이 누굽니까? 물론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힘들다고 쳤을 때 변희재 그리고 채소원 씨 이 채택 거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법사위원장 정청래라는 놈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올렸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인마 네가 법사위원장을 뭐 하려고 해? 그리고 수십 명이 있었지만 핵심 논점이 뭡니까? 최소원과 변희재를 갖다가 심지어는 이 민주 진영의 인사들도 메이저 유튜브들도 이해가 안 된다 정청래라는 사람이 조작들을 입증하겠다고 법사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본인이 조작에 공모한 게 아니면 왜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나 저쪽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진영에선 다 알죠 알지만 우리는 대통령 정권에 대한 뭐 이런 논리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빵 시기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튼 정청래라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청래라는 인간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이 청문회의 범죄를 은폐한 앞에서 또 증인 채택을 거부한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문제는 박지원이 법사위에 왜 들어간 거예요 얘는 그냥 대놓고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왜 제가 자꾸 문재인 문재인 그러냐면 좀 이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작을 우리가 뭐 윤석열 한동훈 뭐 김영철 강백신 박주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그 위에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박영수를 추천했던 사람이 박지원이고 조국이 있었고요 법무장관 민정수석을 했던 그리고 그 위에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가 문재인이었어요 이들의 용인 없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뭐 한다고 조작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좌천이 돼서 앙심이 있다 하더라도 도른 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검사회 지위로 증거를 조작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문재인 조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어쨌든 여러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 지금 9월달 다음달부터 1심 2심 올해 안에 10월 11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달 9월달 1심만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이 본인의 어쨌든 당권이라든지 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이가 솔직히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재명이 온갖 범죄는 있어도 문재인은 확실하게 범죄 공동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재명은 이 조작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재명이 그간 두려워했던 거는 촛불의 정당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어쨌든 무효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쨌든 모의 위진교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고 했단 말이야 정총래라는 놈이 지금 막았어 결론적으로 중론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와가지고 나는 전당대회 때문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재명의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이 됐어요 반기를 들 수가 없죠 또 저쪽 진영에서 90% 이상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10번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의 논리가 맞다라면 또 논리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쪽 진영에서는 정총래가 쿠테타를 일으킨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반기를 든 거잖아 아니 민주당 당대표가 해 난 하라고 했는데 정총래라는 놈이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막았단 말이야 범죄를 은폐했단 말이야 결국에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막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승원 간사도 불을 지폈지만 저도 칭찬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외압 다른 의원보다 낫지만 이분 역시도 모든 위증자료나 조작증거를 가장 많이 틀어지고도 말을 안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어쨌든 변이제 최소원 핵심 증인의 채택 거부 이유는 문재인 세력이 지금 특검의 세력과 조작 날조 수사를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증인 채택을 본인은 원했는데 전당대회 때문에 못했다 정청래가 막았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도 민주당 내에 쿠테타가 벌어진 거다 그리고 뭐 이런 논리라면 지금 민주당 쪽에 막강한 권력자는 이재명이 아닌 문재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이재명의 딸랑이가 아니고 김호준의 딸랑이 문재인의 딸랑이가 된 셈이다 어쨌든 민주당이 발의를 했죠 중요한 건 국민의 세금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입만 열면 검찰개혁 조국이도 검찰개혁 그래놓고 당선되놓고 개현만 떠들고 자빠졌어요 내각재개혁하려고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모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1순위로 올려놓고 모든 증거자료를 본인들이 단락을 해서 전현이도 단락을 했고 박지원도 단락을 했고 이게 다 사익군 놈들이죠 내가 비판을 안 했어요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민주진영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왜 이럴까 왜 저랬지 이래요 지금 상식으로 말한 범죄를 밝히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 지들이 발의돼 놓고 전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 변이재가 PT를 쏘고 조작증권을 다 국민들에게 알렸고 과거에는 보수진영에서만 알고 있었지만 다 가지고 갔어요 아니 박지원 지위도 변이재한테 단락을 해갖고 받았어 장시호의 위증에 대한 거 설명까지 다 듣고 전현이도 마찬가지고 서영교도 마찬가지고 김승원도 마찬가지고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보수진영 원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의 위증에서 밝히겠다고 국민세금으로 청문회를 열어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결국에 범죄를 은폐를 했죠 그러면 이 범죄를 밝히겠다고 청문회를 열어놓고 전국민들이 보는 데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범죄를 은폐했다면 그 책임 또한 누가 물어야 됩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물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의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사주인보다 국팀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런 곳이 사람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팀의 지도부 다 소환해 전부 틈맥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팀은 27만이에요 그러면 국팀의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국팀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팀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종용 만들었던 분들이 국팀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주허 당원이 다 그러니까 ymph 까 불 goodbye 아 라 서